어우 몸이 좋아졌어 야 저 왕자야! 아 뭐야! 아 뭐야! 강진이! 박현상! 하하하하 가족사진 찍자메요 응? 기동이 강아지 분장 시켜서 가족사진 찍을래 하하하하하하 지들이 찍자고 해놓고 야! 앞서 찍자메 일어나 지금? 어 갑자기 아웃! 애기야! 아! 너무 짜증나게 하네 애기야 일어나 우리 애기 잡도? 아 애기 아 뭐해! 아 오버야! 눈물이 한 거야 가자 빨리 찍어봐 응 야 아까 운동했다고 너무 졸리다 애기 여기서 보니까 더 이쁘네 짜증나네 야 어떻게 찍어? 저희 소품을 또 준비해놨어요 우리 투표해? 투표 안 줘야지 아 종이가 없는데? 잠깐 이거 왜 갖고 왔어? 뭐? 왜 이렇게 하네 왜 이렇게 하네 아 죽었다 아 깜짝이 손이 나와 야 이거 하자 아 힘들어 어떻게 할래? 소품을 다 꺼내볼까? 화이트 그냥 바닥에다 싹 하자 이걸 치우고 응 어 나 파츠는 이게 왜 필요한 거야? 이거 왜 필요해? 이거 오케이 별거 다 했다 으악! 아유! 처음에 목줄? 아 아 꾸신다 하하하 자자자자 가발 아 좋겠다 멋있겠어 오오 오 멋있어 오오 흐뜨났다 흐마적이다 빨았다 야 나 제대로 나오겠다 이거 아빠 아 분매를 시켜줄까? 아 수영맨 이렇게 하자 흐흐 아니구 아니구 진짜 나 튀염떡한 사람? 오늘 몸 좀 좋아졌다잉? 오늘 좋아졌어! 야 저 왕자야! 뭐야? 확신이 아니다 몸 그대 진짜 좋아 보여 진짜로 자 엄마, 아빠, 애, 개 이렇게? 아 헐? 자기가 뭐가 있는지 자기만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 바꿀 수도 있어 오케이 남는 거 하던데? 아 잠시만 속도 갈게요 한 번만 안 놓은 거잖아 이게 아니야? 어 표정이 표정이 애매하다 전 안 바꿀게요 안 바꾼다고요? 네 아, 아빠 나온 거 아니야? 나 너 겟냐? 아니? 어? 더 하는데? 얘는 더 하는 거야 어 얘 딸이 딸 아니면 엄마야 이거요? 어 개다 뭐가 개지? 너 개지? 너네 뭐야 너네 맘에 들어? 자 내가 정확히 맞춰볼까? 개 딸 난, 난 모든 걸 알아봤어 나도 모든 걸 알아봤어 나도 모든 걸 알아봤어 나도 내가 알아봤어 나 진짜 알았어 공기준이 아빠 강제이가 딸 현석아 개 내 엄마 맞죠? 나 진짜 선결하니까 전 진짜 다 맞춰봤어 내가 봤을 때 나랑 강제이 형 바꾸는 게 좋아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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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바꾸면 딱이야 아, 둘이 나랑 바꿔 아니 근데 진짜 나는 큰 그림을 왜 아니 싫어 아니 왜 큰 그림이야? 내가 싫다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내가 둘이 이걸 소화를 못해서 너랑 나랑 바꾸는 게 맞아 내가 이걸 소화를 못해 내가 개선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소화를 못해 아니 근데 개어도 내가 이걸 소화를 못해서 그래 자,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찍어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네 잠깐만 봐요 어, 개님 개님 안녕하세요 어, 현석아 잠깐만 얘기하고 아, 예, 예 일로 와봐봐요 여쭤지 마세요 예, 예 난, 난 다 이상하면 다 알고 있어 너가 개선 바꿔야돼 바꿔야돼 나 못먹어도 아, 나는 괜찮아 솔직히 나는 그냥 하는데 Etina 강압적인 방법으로 써봐야돼 내가 봤을 때 종이를 좋아해 이거를 바꿔치기라던가 그 각을 보자 그 종이라도 한 번 봤을 때 엄마 이거 한 번 봤을 때 이벤트 갖다 놓은 거다 아 씨 아 이거 머리가 복잡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꿔요? 아니 근데 한 번 바꿔도 괜찮을 거 같아 이게 너무 재밌게 해 봤어 너무 재밌게 해 봤어 너무 평범하게 해 봤어 누구랑 누구랑 바꿔라는 거야? 나는 이제 내가 서로 못하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나 솔직히 말할게 야 넌 그냥 내가 개 했으면 좋겠어서 네가 개 걸렸어 나 죽고 싶은 거잖아 아니 그건 진짜 아니야 어? 진짜로 싫어 싫어 너희 둘이 바꿔줄 수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게 추천 어 그건 아니야 우린 진짜 안 바꿔 어 아니 재미가 없어져 아니 재미가 없어져 아니 재미가 없어져 아니 재미가 없어져 아니 진짜 나는 내가 바꿔 그럼 넌 한참 바꿀까? 어 자 이거 아니면 안 해 자 3초 안에 결정해 너가 3 2 1 오케이 자 바꿔 이게 원래 내 거야 이게 원래 내 거야 이게 원래 내 거야 이게 원래 내 거야 알겠어 알겠어 너한테는 한 번 더 체인지를 기회를 줄게 둘 중에 하나가 개긴 해 아니 그거라도 했어 원래 안 바꿀게 그냥 한 번 바꿔주면 안 돼 나 싫어 야 그러면 뭔지 깐고 너 이거 해주라 나한테 그래 그런 거면 아니 왜 했어 이러고 보면 개새끼야 야 얘가 갠데 그냥 너가 개 한 번 개소라 난 안 바꿔도 돼 엄마가 얘 딸이지 너 아빠지 딸이나 엄마랑 똑같지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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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걔가 이렇게 딱 정착하지 말하자면 언니 너 낫지 딸 너 아빠지 아 너네 뭔데 너네 뭔데 너네 말해봐 들어갔는데 내가 뭔데 그래서 내가 깠어 그랬더니 저는 걔네 아 근데 뭐 아 이만 쉽지마 내가 이렇게 할래? 다시 뽑아갖고 절대 안 바꾸는 걸로 가자 다시 뽑아갖고 그냥 절대 안 바꾸는 걸로 아 알았어 자 리얼로 절대 바꾸는 거 없어요 진짜 이번에 제가 퍼핑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아 이거 바로 까야겠다 아 이거 저저히 그럼 저 다시 엄마 아니야? 다 같이 공개하자 선배 어 아 아 아 또 몰랐어 아 아 아 너 아기 아 얘가 걔네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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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이뻐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잘 꾸미면 아 아 아 옷만 바꿔 이거만 바꾸면 끝이야 옷 맞을만한 거 내가 줄게 아 맞겠냐? 한 번 입어봐 한 번 입어봐 정신적으로 맞겠냐? 한 번 입어봐 아니 들어갈 거니 늘어나요 아 아 저 옷 갈아입는데 찍지 마세요 아까 그건 수영복이고 이건 옷 갈아입는 거라서 달라요 아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깐 수영복이었고 어 됐어 맞아 맞네 엄마 무서워해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오 진짜 너무 무서워 아 그 육 kin거로 안밥으로 와 강제이 박현서 아 입나라에 찢어요 아 아 아 빨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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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나 엄마, 아빠가 또라이인데 사자 챙겨, 빨리. 빨리, 빨리야, 돈 다 먹어. 여보, 아 진짜 무서워, 하지 마. 왜 저끄러 와야 돼? 프렛날 어디다 붙여? 이거 붙여? 아 이것도 웃긴데? 기성균도? 야 기성균도 봐. 이게 제일 웃긴데. 여기로 하면 돼. 여기로 하면 될 것 같아. 이것만 해. 이것만 해? 콧수염. 콧숨이 있던데 아까? 그거 별로일 것 같아. 그런가? 아니면 안경을 선글라스를 껴. 아 그래야 되겠다. 선글라스 끼고 콧숨 하면 될 것 같은데? 내가 선글라스를 껴도 안 섞일 것 같아. 한번 봐봐. 2장. 아빠가 돼, 아빠가 돼. 네, 아빠가 돼. 오케이. 잠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28살이 뭐 하는 거지? 나도 있지? 따라오겠다. 이 씨. 해봐. 손담사운드 할 것 같아. 김고사 할 것 같아. 야 기동아, 제이 그거 있냐? 뼈다기? 야 너는 나 투자, 투자, 투자 한번 찍어보자. 내 캐리어 있을걸? 캐리어? 쟤 왜 이렇게 귀여워. 어디 있어요? 너무 고해한 거야. 입절 얼굴라고. 너는 귀엽게 해도 돼. 엄마한테 욕남서. 아빠 앉아있어. 형. 자 서로 한번 봐주자. 지금 딱 됐나? 너 완벽해. 너 완벽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야 여기 보고 웃으세요. 하나, 둘, 셋. 웃으면서. 됐잖아. 나 보자. 웃기게 웃겼네? 두 가지 치 median. 네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은. 둘, 셋. 둘 premium.